전북도는 2020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에서 51명을 신규로 뽑는 채용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채용유형은 공개경쟁 31명, 경력경쟁 6명이며 특히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1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채용계획통합공고는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라북도 홈페이지 클린아이 자플러스 해당 공공기관 및 도내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업 관련 게시판 등의 통합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 채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결 공고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